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고 복구하는 내용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는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덤프 파일을 떠서 작업하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커맨드 창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시킨 다음에 백업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싹 밀어버리고 다시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백업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덤프 파일이 생성이 되었구요. 저는 이제 잠시 오라클을 밀고 새로 설치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라클이 새로 설치가 되었구요. SQL 디벨로퍼를 통해서 정말로 모든 테이블과 데이터가 날라간 것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치가 끝나고 제가 미나라는 계정을 생성을 한 후에 DBA 권한을 부여해 놓은 상태이구요. 미나로 접속을 해서 테이블 목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테이블 하나만 지금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구요. 그럼 이제 아까 백업해 놓은 파일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창을 다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시켜주구요. 먼저 아까 생성해 놓은 덤프 파일이 잘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구요. 이제 이 아이를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구가 끝났구요. 잘 들어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을 해주고 이나의 테이블 목록을 보면 예전에 우리가 테스트하면서 만들었던 테이블들이 보이죠? 테스트하면서 만들었던 다른 계정들도 잘 복구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에 타미 유저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구요. 타미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기존 정보 그대로 입력을 해주구요. 접속 테스트를 해보니 성공이 떴네요. 그럼 이제 접속을 해서 테이블 목록이 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테이블들이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정보를 모두 옮길 수도 있지만 특정 유저나 특정 테이블만 옮기는 기능도 있으니까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